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총 76조 원에 달하는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2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들어갑니다.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산업은행이 최대 1.2%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입니다.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밀려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 5대은행과 기업은행이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와 6조 원 규모의 저리대충 상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. 고금리로 인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한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.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. 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.